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대응팀이란 걸 만들어서 일종의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사보완 업무 챙기고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더니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살피고 성향까지 분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기무사에 세월호 TF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상세한 직업과 나이뿐 아니라 강경, 중도 이런 식으로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의 세부 사항에는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인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김 의사는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근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생존 학생 대입 특례 등을 정부가 유가족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고 정리해 놓고 때를 쓴다는 비난 여론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 의사는 종북 세력 맞불 집회를 위해 관련 정보를 달라는 한 보수단체 회장의 요청으로 세월호 참사 열흘 뒤에 열린 추모 집회 정보를 이 단체에 미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안보 최전선에 서야 할 군이 정권의 위기 대책반 노릇을 한 셈입니다. 국방부 댓글 조사 TF는 2009년 이후 군의 정치 개입 사실에 대한 9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contrad Alerts comme inf il 감사합니다.